이상훈 선수 들어왔습니다. 저희 또 피규어 대마왕 이상훈. 초점이 흐리들이라도 제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만질 줄을 몰라가지고. 자 이상훈 선수가 승부. 초구. 어 낮았는데 스트라이크를 줬어요. 낮았는데 스트라이크를 줬어요. 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. 아 기록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아 쳤어요 파울였는데요 파울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아 직구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삼진 아웃이네요 최반장이 삼진을 잡았어요 삼구삼진입니다 본을 잘 봤습니다 이상훈 선수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기금의 이상훈입니다 일단 루킹삼진은 다 있기 때문에 트라이크전을 굉장히 넓게 최태윤씨의 공자체는 제가 담장을 한 6번 맞췄습니다 오늘 넘기려고 제가 왔는데 아쉽게도 제가 이따까지 드릴게요 웬만하면 안 내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한 번 더 깨주십쇼 네 웬만하면 안 내려요 좌측 담장을 넘겨서 저 노란색 봉고차 우리 창소 봉고차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형 이거 시원한 거 못 드시는 거예요? 아 이거 그냥 저기 저거예요 포카리 스웨트인데 이제 뭐 연예인이다 보니까 나름 저 일회용품 안 쓰고 텀블러를 이용 중입니다 개념 연예인이죠 상상 들고 다니고요 타이렛을 느끼고 좀 많이 팀에 들어오게 됐어요 후보입니다 후보 후보라 후보라서 초구를 넘기라요 넘어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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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구를 걸어서 넘겼어요 아 좀 전에 좀 전에 상훈이 형이 와가지고 얘기했거든 태윤이 형하고 자기가 홈런 6번 데렸다고 제가 담장을 한 6번 맞췄습니다 자기가 홈런 6번 데렸다고 아까 그 얘기했어 아까 삼진단 해가지고 기분이 언짢다고 다음 5개 두고 보자고 얘기를 하고 갔거든 야 이걸 넘기네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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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땡겨가지고 기가 막히게 넘겼거든 이걸 멋있다 야 아 아프리카에 아 일단은 뭐 최태윤씨의 공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 시원하게 넘겼어요 거의 장회홈런이요 제가 볼 땐 잠실도 넘겼어요 잠실은 홍론 맞았는데 뭐 없어? 아 아 아 아 자 좀 전에 좀 앞 타석에서 저와에게 홈런을 쳤던 이상훈 선수 타석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까 홈런 치더니 힘들어갔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자 유격수 유격수 김정석 잘잘었어요 자 일루에는 예 이미 들어갔고요 상훈이가 말로 홈런을 쳤다구요 아니요 솔로 넘었었어요 어 솔로 오오 오오 잘 피해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아아아아~~ 1볼 2 스트라이프 얘는 기본적으로 승이 큽니다 어어어어어어어 홈런맛을 봤거든요 자,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양 팀이 이제 라인업 하겠죠 자, 야 또 드라이버 나왔습니다 드라이버 아 드라이버 나왔습니다 아 지금 야구장에 골투 오 드라이버 아시랍니다 자기 차에 건물 뛰어가더니 아 차에, 차에 젊어가지고 벗기려고! 역시 우리 개그룹이 차에 직접 갔다왔어 스타기수 20 이깁니다